흠 흠 300일자가 넘어갔어도 똑같애 이건 뭐 완전 위기탈출용 스태프야 믿을건 텔레포테이션 스태프밖에 없네요 너무 소모가 크긴 하지만 보석이 엄청 안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동굴 2층 가니까 보석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이제 몹들 정리하죠 동굴 2층에 그 신전 근처에 있는 애들 근데 동굴은 동굴 2층은 저녁만 되면 그 그 뭐야 그녀석스 있죠 그림자같은 놈들 아이템 아까 여기 아이고 여기 여기 그리고 그리고 뭐 기타 보석은 여기다 어 힐링살브 만드는것도 만들것도 되게 맞구나 힐링살브가 힐링살브가 힐링살브 한번 만들어야겠는데 일단 일단 일하구요 이건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지금 된게 항상 40몇일째? 까지 있다가 이게 왜 이게 뭐야 300몇일까지 가는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미트 에픽이 살아나는 부활인형 그게 원동력이야 죽으면 거기서 부활하거든요? 어차피 이 게임이 중요한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꿀도 따야되는데 아 그때 한번 따가지고 꿀이 없구나 이제 일단 저장하구요 나무도 좀 땄으면 좋겠는데 호박 따야지 호박 쿠키 만들어야지 아 이거 따고 거름 주자 거름 딸기도 따야되는데 딸기 따서 똥 만들어야지 일단 조금 내정을 조금 하죠 일단 뭐 이것저것 만들었으니까 호박은 구하는게 아니라 제가 씨앗을 심으면 농장을 만들어서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면 랜덤하게 나오거든요 식물들이 그 중에서 이제 호박이 몇프로 들어요? 되게 작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하나를 하면 하나를 얻으면 이거를 저 새한테 먹여요 새한테 먹으면 씨앗이 50% 확률로 두 개가 나오고 그 두 개를 다시 농장에 심으면 두 개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두 개를 다시 씨앗을 새한테 먹여요 그러면 또 50% 확률로 씨앗이 두 개씩 나와요 뭐 그런식으로 늘려가는거죠 농장이 많으면 한 번에 늘릴 수 있는 확률이 좋죠 일단 일단 똥 똥부터 줄까? 겨울이라 못 주나? 잘 됐지? 겨울이라도 줄 수 있지, 거렴? 하나 abbiamo 하나 둘 둘 셋 셋 셋 넵 둘 넵 넵 이거는 많이 상한거 같은데? 그쵸? 한개로는 안되지? 이것도 이게 많이 상한건 색깔이 조금 틀려 땅 색깔이 이게 하나다 한번 지으면 30번인가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아이씨 야 지금 걸음주는데 어떡하냐 빨리 주자 빨리 주자 빨리 주자 어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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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럴때가 아니야 이럴때가 아니야 얼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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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보석을 내먹어라 파란보석 파란보석 하나 파란보석 하나 나왔죠 하나밖에 안나왔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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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진짜 이씨 bere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market 해주고 erf Attite GSA 되 어.. 예 그 똥은 버팔로가 주기도 하고 보통 초반에는 버팔로한테 왔죠 근데 나중에 이제 먹을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시면 딸기 따가지고 딸기를 딸기는 별로 요리에 많이 쓸데가 없거든요 딸기증 만드는거 말고는 과일 과일 종류가 그런거 같아요 과일 종류가 딱 요리가 그 포션류 요리하고 포션대용 요리 그리고 힐링셀브가 있긴 하지만 힐링셀브보다 그.. 그게 좋죠 꼬박꼬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됐지? 시앗내나 이게 40개를 심어도 정작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호박은 시앗만들고 하면 한 15개 어.. 지속적으로 이게 호박을 얻으려면 40개 심어도 한 15개 밖에 안돼요 아니 이게 파란색이 되.. 파란색이 되면 이제 없어지는거지 지금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거에요 이 정도면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녹색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38개에요 4개 2개 2개 에이씨 일반 시앗단하잖아 아.. 또 또 또 하나 더 나왔어 아씨 호박이 좋은게 뭐냐면 이게 유통기한이 길더라구요 야채중에서 호박이 제일 긴거 같애 유통기한이 아 유통기한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썩는 그 그거 보강기간이 유통기간은 유통하는 기간이잖아 지 저거 도시락 시야 아이씨 이거 뭐 어디까지 쓰냐하면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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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여기 뭐 이렇게 엡 이렇게 지금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 창이 있네? 창 이거 왜 있지? 아 나 스태프 만들려고 했네. 실제? 여기다 버려. 어 이거 이것도 몇 프로짜리니? 30%짜리네? 버려. 자 이러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음식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다 썩어가고 있다. 네 40개 다 심었어요. 여기 다 썩어가고 있어요. 하나 더 아 일단 가지고 아 저거 구운거는 더이상 늘리지 못하는데 이거 뭐 계란 계란으로 바꾸면서 밖에 없는데 음 음 자 계란으로 바꾸자. 하고 이거를 구워 구워 계란 후라이 근데 이 계란 후라이를 다시 먹이면 새한테 먹이면 계란 나요 또 이건 무한눅프에 보관 방법이죠. 계란은 뭐 포션 만들기도 좋고 포션용 음식 만들 때 계란이 들어가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그 아 이것도 거 바꿔 달그락 이게 최대 방어력을 얻기 위해서가 좋더라고 근데 정신력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똥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로나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이거는 포션으로서의 성능이 많이 떨어졌지 지금 이거 먹이면 달걀낳겠지 음식을 얘네 돼지한테 먹이면 똥살 되나? 그냥 먹으려나? 친구가 되려나? 그리고 두 개 가려나? 불이 더 이상한 집에서의 성능은? 아, 이거 진짜 먹으려나? 도망가세요 좋아요 자 일단 빨리빨리 포큐를 만들고 이거 가지고 이거까지 가져가야겠는데? 포션이 4개면 말도 안 돼요 1층 웜 좀 정리할려구요 1층 웜 12개는 빨리 완성되라 저거 10개 가져가면 이거 유통기한 늘어나겠죠? 아 난 늪지대가 정말 가기가 싫더라 너무 거기서 죽은 기억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 유통기한이 많이 안 늘어나 많이 늘어나야되는데 포션대용 포션음식이죠 꽃은 꽃은 나비잡아다가 대체 나비잡아다가 하면 돼요 나비 창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창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싸울거면 창이 좀 많이 필요해 창이 좀 많이 필요해 그대로 공격 공격 여기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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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가자 그 놈의 웜 자식들 죽었어 아구아구 헨베트? 헨베트는 창 공격력을 갖고 있는 대신 먹을 수 있는 무기라고 하던데? 어우 몇 마리야?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거? 야 이거 몇 마리야? 아니 이거 야 이거 빌어먹을 자식들아 너무한거 아니야? 좀 끌어다가 잡아야겠다 와 이거 너무 많다 쟤네도 계속 늘어나는건가? 쟤네도 뭐 번식을 하나? 저 위에서 진주 좀 따와가지고 진주관이나 그 진주관이나 그 연료 3개짜리 반타 4개짜리 반타 이게 좋은게 정말 좋은거 같아요 연료도 되고요 돼지한테 먹으면 똥도 싸고 랜턴도 만들 수 있고 썩지만 않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음식 취급되서 음식 취급되서 야 나 어어 정신력이 엄청 떨어졌는데 공격 당해서 그런거야 공격 당해서 그런거야 공격 당해서 그런거야 이것도 먹을 수는 있는데 힌만 냄대네 몇 마리야? 전체 마리스로 알았지 아 타이밍 좀 맞춰라 타이밍 타이밍 아 타이밍 좀 맞춰라 아 세 마리야 아이씨 세 마리 살짝 힘든데 타이밍 맞추게 아하 나이씨 템 타이밍도 타이밍 되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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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아이! 아! 두박! 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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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이고! 오케 아우씨 아 네 마리야 아 그만 좀 와라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이거 씨 딱 태워 아 왜 이렇게 많냐 정말 싫다 저거 씨 저거 좀 정리 좀 해야지 편하게 왔다 갔다 그럴텐데 두 마리 오 세 마리 네 마리 씨 다섯 마리 아유씨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야 너희들 안 자냐? 아 저렇게 계속 돌아다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저렇게 계속 돌아다니면 이제 도망다닐 수 밖에 없어 아 계속 따라오네 끝까지 아 아 쟤도 오네 얘네들하고 얘네들하고 싸움 붙여볼까 여기 그 암석쟁이들 있을텐데 여긴가? 야 와 안 따라오냐 따라온다고 와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타이밍 맞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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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피톡이 900인가 그랬단거 같은데 900이니까 창 공격력이 50인가 몇 달 때려야 되지 아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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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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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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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야 쟤 쟤가 안죽어 잠깐만 동시에 오케 오 뭐야 뭐야 생각이 드나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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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죽이면 이제 길목에 애들 다 죽이는건가? 아... 두마리잖아 어우 세마리잖아 아이고 세마리잖아 제가 타이밍 맞추고 아이 타이밍을 왜 이렇게 아... 나 올라가야되나 그냥 정신이 여기 겉에 주려나 이거 하나 더 먹으면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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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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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이 에이 나이씨 아이씨 얘까지 오네 빨리가 빨리가 하운드 온다 하운드 온다 와 오시게 친구들 내가 기다리고 있다네 사파이어나 해놓고 사파이어 사파이어래 파란보석 블루잼 아이씨 잠깐만잠깐만 일단 나무부터 이거 다 그거 해야겠는데 또 한 번 파란보석 파란보석 이제 조금 텔레포테이션 귀환주문서 귀환주문서 텔레포테이션 스태프물 써도 될 것 같은데 아이씨 나 정신력 정신력이 바닥이야 정신력 아 무기? 무기를 무기를 그거 얼마야 그거 공격력 얼마야? 고대무기 고대무기는 공격력이 얼마에요? 어흑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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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무기는 공격력이 괜찮을려나?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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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흑 지금 열두개 나왔던네 야 후라이..벌써.. 아 큰일났네 큰일났어 진짜 촉수 오우야 아아 나 이씨 이렇게 다 날려버리겠다 촉수동기 촉수.. 촉수동기 하나 있는데 그거 어떻게 시키겠지 일단 어.. 지금 정신력이 부족하니까 사탕이라도 만들자 사탕이라도 만들자 사탕이라도 만들자 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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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하나도 하얀색으로 충전 넌? 아아 그거 그거는 그 아까 말했는데 그 먹을 것도 되고 야채도 야채 종류로 들어갔나 뭐 그런거 같아요 근데 요리는 안되는거같은데 애들이 먹으면 아 요리 되나 혹시 요리가 되려나 네 요리는 안되죠 저게 뭐 이렇게 애들한테 먹으면 똥도 싸구요 그 다음에 랜턴 헤드랜턴 열려도 되구요 상자 우측에 있는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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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방도 얻어볼까 슬슬 그 가방 도전해 볼 때가 된거 같기도 한데 이거 랜턴 랜턴 랜턴이에요 랜턴 랜턴 근데 손에 들고 다녀야되서 이거 들고다니는게 왜 이렇게 웃기지 그러고보니까 처음 보는데 자기 몸만한 자기 몸만한 자기 몸만한 랜턴을 한손에 들고 떨렀떨려 가고있어 이거 봐 랜턴이 자기 몸만한데 한손으로 떨렀떨려 들고다니고 있어 와 대박대박 이거 이렇게 땅에다 놓고 이렇게 킬수도 있어요 어 일단 나무 나무갑옷을 좀 만들고 두개는 있어야지 안심이 돼 두개는 있어야지 안심이 되니까 그리고 자 그거 구하러 갈건데 텐타크 무기를 구하러 갈건데 어디로 가야되냐면 이쪽으로 가야겠죠 저 이쪽으로 가면 가장 구하기 쉬운 데는 어디있냐 어디쯤이겠냐 음 이쯤일 것 같은데 여기 여기가 가장 쉬울 것 같은데 집 모였는데로 가야되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이상한 초록색 괴물들이 나와가지고 텐타클 죽여주는데 저로 가야겠네 포션좀 덜고 지금 자죠 오 텐트 없어졌다 잠깐만 텐트 없어졌어 텐트 지어야지 텐트 지어야지 잘 맞춰야되는데 잘 맞춰야되는데 아 안맞나 아 안맞으면 안되는데 아 이거땜금의 그런가 아니 아 안내 아 됐다 아 않았다 앗 범스 왜요 창 아 나 이거 있었지 이거 자꾸 까먹네 이거 이거 착용하고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자 가보자 이거 다 가져가야 되지 이거랑 이거랑 이러면 되겠죠 중간에 불 피워야 되면은 불 피워야 돼서 이걸로 추우면 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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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투구가 40%라 약간 불안한데 아 나 음식 안 갖고 왔다 아 나 이 바보같은 음식을 안 갖고 왔어 아 뭔가 허전하더라 아 정말 왔다갔다 야 대박이다 아 케인하나 더 만들까 있는걸로 어 케인 어 이빨 어디갔지 워킹케인 워킹케인 워킹케인이 여기 있었나 나뭇가지 내게 황금 2개 황금 2개 똑같네요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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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자고 썩은거 아냐 아직 안 썩었네 어 힐 힐 포션은 힐링셀브 가져가자 포션은 힐링셀브 가져가고 포션은 힐링셀브 가져가고 많이 뭐 준비해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야 밑에 올라왔잖아 어 어 왜 밑에 올라왔지 이거 하나 아아 아 달걀 넣는게 아니지 아이 깜빡했다 작은 고기 두개를 넣는거지 그 미트 슈트 미트 슛 스튜 스튜 아 에 아 에뙔 아 지금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라 우 뜨거워져라 빨리 아 됐다. 가자. 아이 지팡이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건 정신력. 정신력 뭐 여기 뭐 동굴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가면은 촉수무기를 조금 많이 얻어오면. 오 늙대. 오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도름따리였구나 어제가. 아 오늘이. 야 따라와다.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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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늙지대에 가서. 텐타클이 왜 안나오지? 어? 텐타클이 안나오는데? 늙지 얼어가지고 텐타클이 안나오는거 아니야? 아 원래 여기서 텐타클이 열심히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얼어가지고 안나오나봐. 야 무기 떨어진거 없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쓰읍. 무기 떨어진거 없나? 얼어서 안나오.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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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한대밖에 안된네. 아이고 아이고. 야 옆에다 불 피워놓고 싸워야겠는데? 아 이렇게 언제 죽여? 됐다 불 붙을 줄 알았는데 불도 안붙네 야 우리 잠깐 불 피워놓고 싸우자 불 좀 피우고 야 나와 아이고 아이고 너무 가까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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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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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 뭔데 찬양 야 나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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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다 보다 불 피워놓고 싸우자 어? 이거 뭐야 뭐 무기요? 무기 텐타클 지금 무기 얻으러 온거야 여기 텐타클 무기 여기 이거 스파이크 끝에 달린 촉수 같은거 이것도 얻었네 좀 더 돌아다녀 볼까요 좀 더 돌아다녀 볼까요 여기 있다 아이고 아이고 애기! 무기 안 좋네 촉수야 나와라 촉수야 나와라 촉수 어딨냐 어 여기도 있다 에헤헤헤헤헤헤헤 자 여기다 놓고 많이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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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도 있네 이거 뭐야 개구리 텐타클 물고기도 있네 물고기도 있네 하하 아하 개구리 딸따가 왜이렇게많지? 개구리 딸따가 왜이렇게많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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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딸도 왜이렇게많지? 아하 어 예에!! 하나 더 더 더 한거야 아하 하나 더 추가요 형치도 familiar 오!!!! 꿈꾸멀거리는구나 가방 가져올꺼 아이고 아이고 가방 깨졌네 하나 추가 대형님 안녕히 가세요 반면에 있는 달리 어서오세요 무기 드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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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네 하나 더 여기 와 정신력이 오늘 저녁이에요 생각해둔게 있어요 야 살짝 좀 어 뭐 FPS는 아니에요 아 오오 따뜻한 따뜻한 불 꺼진다 불 꺼진다 아냐아냐 아 분식고공이야 어색 오케이 아 뭐야 뭐야 하운드 아 하운드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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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씨 가자 아 나이씨 하운드다 아 지금 하운드 나올게 뭐야 얘들 아이템 회수하기 힘든데 이렇게 나오면 중간에 떨어져요 못따라와가지고 얘들 빨리 따라와 다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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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가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 아 몰기 힘들어 몰기 힘들어 야야야야 잘 따라와라 잘 따라와 잘 따라와 오케오케 아 저저저 뒤에서 또 잘 따라와 오케오케 따라오나 오케오케 따라온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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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걸로 먹고사는데 내가 이걸로 그 지하 2층도 다 쓸어버렸잖아 어 일단 지팡이 넣어놓고 텐타클 무기 상자를 하나 따로 만들어야겠는데? 텐타클 무기 상자를 텐타클 무기 상자 아 이빨 어디야죠? 어! 잠깐만 이제 판적 하나 없네 음... 6개 나 이거 2개 얻었으니까 그거 만들 수 있겠다 뭐 이상한거 만들 수 있는게 있었는데 아이고 이거 썼겠는데 뭐 빨간색이 되겠는데 만들 수 있는게 있었는데 저거 2개 뭐가 뭐였더라 이건 뭐야 벨트 한거 벨트 한거 아 이거다 아 이거였다 이거였다 이거 그래 이거 3개 검은 기털 3개 빨간 기털 2개 빨간 기털 2개 검은 기털 3개 빨간 기털 2개 오케이 이게 바로 그 새들을 불러 모으는 모자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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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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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고기로 좀 바꾸자 돼지를 잡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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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몇 개 더 깔아야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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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거 릴쉬스 릴쉬스 안했네 하나를 아 썩을려고 그래요 썩을려고 빨리 해야겠다 한꺼번에 다 하자 야 먹어 다시 알리나 돌고 도는 메비우세티 아이고 정말 이 계란은 정말 이게 돌고 돌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안심이야 47개 49개였나 어 이거 랜턴 나갔잖아 죽는 모습이 겁나 이상하다 오 에헤에헤에헤이 고객이나 두개나 되네 쓰다가 버리고 쓰다 버리고 한게 많아 지금 자 40개 몬스터 고기도 많은데 일단 그냥 구워 큰고기로 바꾸죠 근데 이 고기도 말릴수있나? 물어보니까 한번도 안 말려봤는데 뭐 말리면 뭐 몬스터 그게 리포가 되나? 나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작은 고기 좀 좀 아 말릴 수 있어요? 잠깐만 크램프스나 불러볼까? 크램프스나 불러볼까? 크램프스나 불러서 가방 가방 주나? 가방 더럽게 안주겠지만 근데 가방 있어도 별 소용없을 것 같아 가방 있어도 가보도 입고 다녔는데 뭐 근데 별로 소용없어 그 소용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일부러 뭐 이렇게 그게 얻으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크램프스의 가방 그거 14칸짜리 가방인데 대신 칸 수가 엄청나게 많죠 앵벌이 다닐때는 참 좋을 것 같아 작은 고기 한번 어디로 가보죠 부메랑 부메랑 한가득 들고 크램프스 불러보자 일단 큰 고기가 없네 아 큰 고기 이걸로 하면 되지 이게 6포가 좋은게 이게 큰 고기 취급 되더라고 그죠 큰 고기 하나 몬스 고기 하나 작은 고기 두개 이게 최소한이더라 아이고 큰 고기 하나 이거 두개 작은 고기 하나 작은 고기 두개 작은 고기 두개 이거 만드는데 가장 최소한 그건 그렇긴 한데 가방 안거져 내면 너무 부족하긴 하죠 야 돼지 야 돼지 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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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먹어 어 아 얘한테 쪽신경 쓰기는 정말 아깝다 하지만 뭐 어쩔수 없지 이리와봐 아 거기 안보여 아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게 느낌없냐 확실히 데미지가 틀려 금방 죽잖아 역시 확실히 데미지가 확실히 틀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와아 정말 데미지가 확실히 틀리긴 한다네 쯧 쯧 좋더라 텐타겔 보기에 어 야야야야야 이리 도망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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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진짜 텐타겔 보기가 좋다 아아아아이 창으로 뭔짓 하고있었던거지나? 흠 아 좀 일찍 좀 나를 말려주지 그랬어 흠 흐흐흫 흐흫 매직 좀 말려주지 그랬어 흐흫 아니 방장님 이걸 창으로 뭐하고 계신거야 도대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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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 일찍 좀 말려주지 그랬어 흫 흐흫 아니 도대체 창으로 뭘 구워 먹으실려고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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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기를 하드코어하게 하려고? 아 그게 절대 아니야 흐흡 흐흫 흐흫 아니 그게 흐흫 흑 아 이게 살만이 나는데 흑 잠깐만 도메랑 좀 들고 흑 아 이거 넣어놓고 쓰읍 도메랑 좀 들고 흑 흑 자 이거 나와라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나와 이거 있으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새들아 내려앉아 어 어 왜 아웅 아웅 안하지? 크램프스도 나가야 되는데 어? 정신력이 많이 떨어졌네 사과 좀 먹어야 되는데 아 사탕 좀 아 된다 된다 나온다 나온다 잠깐만 사탕 좀 먹자 정신력 좀 채우자 정신력 좀 채우자 나오자 어いました ils 정신력이 Moses 자고가 일어나서 이거 하나 먹고 꽉! 아이고 사탕! 저기다가 뭐 좀 넣어야겠는데? 다른 거 좀 만들어야겠는데? 나 야채가 있냐? 야채가 개불이 하나도 없네 음... 야 이 몬소고기 다 큰고기로 바꾸자 돼지야! 너 혼자 나왔냐? 아 저기 저기도 하나 있구나 아... 하나도 먹어 야... 이 텐테클 먹으니까 이게 그냥 금방 금방 죽겠구만 아유 그냥 금방 금방 죽어 아유 좋대 이제 돼지 없나? 돼지 꼬리 넣어놓고 뭐 거 거기도 넣어놓고 뭐 거 거기도 넣어놓고 어... 아 이거도 넣어놓고 다시 뭐지? 자 얘네들도 잡아서 얘네들도 죽이면 크램프스 나오는 소리가 나오죠? 비성공이 몹을 죽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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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핳잌... 야 공중에서... ㅅ... 쇼... 음악중... 중심? 그럼 뭐하는거에요? 오케이 잘하네 자 크램프스 나온다 아이고 아이고 크램프스 나온다 왜 안나오지? 아이고 이건 뭐야? 이거봐 이 지네 맘대로 있어 이게 가끔씩 그냥 나오더라구요 크램프스 나와야되는데 내일 내일을 기약하자 내일을 기약하고 일단 이거 넣어놓고 깃털 다 넣어놓고 토끼로 토끼로 한번에 크램프스 불러내자 크램프스 그러고보니깐 크램프스 잡는것도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이 텐타클목이 있으니까 금방 죽이겠다 예헤헤헤헤 텐타클목이 있으니까 금방 죽이겠구나 이것도 입니다 잡힌한테